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영의 판단TV의 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 고문사 연장된 정면 합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823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지휘 확인 등에 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들, 직원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하는 데서 교통공사가 일부 승소한 거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다 이겼는데 일부 쟁점만 공사가 상고시면서 이긴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원래 교통공사 이전의 메트로였는데 이 메트로는 전동차 경전비 업무를 전적회사에 외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이 메트로에서 외부회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전적회사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원고들은 서울 메트로에도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30일 날 전적회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메트로부터 명예 퇴직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전적 희망자를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사람들은 2년을 연장해준다. 연장해준다. 그리고 어디보다 연장해준이냐면 서울 메트로보다 2년 연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하청업체로 옮기면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2년 이상은 3년 연장이 된다. 이렇게 희망자를 모집을 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전적 후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는 추가 연장된 만큼 서울 메트로가 고용을 보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2012년 그 당시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면 나가서 나가는 것보다 나가서 2년 연장하기로 해서 혜택이라고 나갔는데 서울 메트로가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서울 메트로 쪽에서 만약에 서울 메트로의 정년이 연장되면 거기 그만큼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은 서울 메트로가 고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야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 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구의역의 청년이 사망한 사고이죠. 그 사고 이후에 전동차 경정기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합니다. 전환을 하고 서울 메트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적, 그러니까 원래 경정기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원래 여기다 여기 옮긴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재고용에서는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전적 회사에서 2016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가 2014년 1월 15일에 인사기종을 개정해서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전적을 할 당시에는 58세였는데 2014년에 60세로 변경하고 단서로 55년생은 14년 12월 31일까지 56년생은 16년 6월 30일까지 57년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년이라고 정한 거죠. 이렇게 정해서 정했는데 문제는 원고들은 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56년 하반기에 출생했으니까 60세가 되려면 16년이죠. 16년 하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16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3년인 19년 하반기까지가 내 정년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 지휘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론입니다. 원고대정에 언제 도달하느냐 위 도달시 재고인 공부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정년 대도는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만약에 그게 무효가 되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56년생인 하반기 생인 원고들은 원고들은 정년이 3년이 연장됐죠. 2016년 6월 30일로 지금 회사의 규정일이 바뀌었잖아요. 2016년 6월 30일이고 플러스 3년인 2019년 6월 30일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심은 그러게 아니라 2019년 각 출생이라고 판단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6개월이나 7개월 그러니까 하반기 출생인 원고들은 하반기 출생이니까 7월이란 8월, 9월, 10월, 11월, 10일 이때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고용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근로자가 맞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날짜에서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파괴한 겁니다. 원심은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게 뭐냐면 56년 하반기 원고들은 퇴직장치 기준으로 정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2012년에 옮겼으니까 그다음에 3년을 더한 61세가 되는 2017년 각 출생이 정년이었어요. 원래는 재고용 의무도 그때 발생했고 서울 메트로가 정년을 60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56년 대리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3년을 더한 2019년 6월 30일이 정년이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원심은 왜 이렇게 했느냐 원심은 56년 하반기는 고령자 고용법상 16년 출생일까지가 60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6년 하반기 출생자제를 대해선 2016년 6월 30일을 정년으로 정한 것이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규정 자체가 없다고 보고 60세 플러스 3 63년 그래서 2019년 각 축생일을 정년이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원고들이 3년을 더한 것이 정년이라고 했는데 회사규정이 그 메트로 직원에 대해서는 무효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0일에 합의한 거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즉 원심은 서울 메트로의 인사규정을 무효라는 전제에서 다시 63세로 한 출생일까지를 봤는데 대법원은 인사규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3년을 더한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9년 6월 30일까지 정년을 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심과 대법원이 약간 다른데 결국은 원 인사규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해서는 3년을 더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년을 더한 부분까지만 인정해주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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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